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오늘은 1강의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에 대한 개념 강의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먼저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글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편지글 혹은 이메일 형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내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비교적 유형 자체가 쉽기 때문에 포인트나 어떤 단서를 잘 알고 들어가면 쉽게 1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글의 종류가 편지글이나 이메일일 경우에는 어떤 글의 유형에 글의 목적을 담고 있느냐 하면 자 일단 문의를 하는 글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글이라던가 혹은 이걸 꼭 해주세요 라는 당부 혹은 뭔가 스케줄 같은 걸 변경하고자 하거나 취소하고자 하거나 혹은 컴플레인을 거는 항의의 글 그리고 혹은 뭔가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재촉이나 뭔가 내가 이런 이런 정보가 있으니 이런 걸 통보한다라는 글이라던가 혹은 뭔가 격려하거나 제안하거나 혹은 추천 혹은 거절 이런 정도의 글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안내문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안내한다든지 개업 광고를 하는 광고글이라든지 제품을 소개하거나 행사를 홍보하거나 회사 행사의 일정이나 그런 것을 공지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권고하는 그런 글의 종류가 되겠는데요. 자 크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글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지금 같이 저랑 함께 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글은 읽을 때 포인트가 왜 이 글을 썼을까 하잖아요. 다른 글들은 무엇에 대한 글을 쓰는 거지 이런 글의 소재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안내문 혹은 이런 편지 글과 같은 이런 글의 목적을 파악할 때는 y의 종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 글을 썼을까 라는 거 그거에 대한 단서를 찾으면 정말 1분만에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서를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 잠깐만 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자 단서는요 일단 처음에 주어낸 we라던가 i라던가 내가 라는 글을 주어가 i, we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좋아요 라는 또 감정의 글 we are excited 라던지 혹은 we are so pleased 라던지 이런 너무너무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즐겁다 하는 이 to 이하의 이 to가 바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에 초점을 두는 이 to 이하가 바로 이 글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announce 라고 하면 뭔가 안내의 글이구나 안내를 하려고 이 글을 했구나 혹은 to introduce 라고 하면 뭔가 이 어떤 제품을 소개하려고 이 글을 썼구나 라고 이 to 이하를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thank you for 이라는 이 for도 이유의 for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하하게 돼서 for 이하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감사의 글이구나 감사의 글을 위해서 이 글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thank you 라는 말에 조금 더 고급 표현이 I appreciate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하하게 돼서 감사다는 감사의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전부 ask 라는 동사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we would like to ask 라든지 혹은 we are asking for 이라든지 I ask you to 이런 식으로 많이 다른 표현들이겠지만 ask 라는 거 그걸 잘 찾아주시면 그 이하가 바로 이 글의 목적을 쓰는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단서들은 please 라는 거 제발 이거 좀 해주세요. please 이런 글 쓰면 정말 절실히 너무 뭔가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please 이하를 잘 읽어주시면 거기가 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since 라는 글이 since 라는 표현이 뭐 뭐 이래로 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유를 나타낼 때 since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since 이 이유 때문에 이 글을 썼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since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령문은 당연하죠. 이거 이거 해라 이거 이거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이 글을 쓴 이유겠죠. 그래서 명령문과 그리고 I was wondering if 여기 if는 whether과 같은 이거인지 아닌지 내가 궁금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라는 거니까 여기 if, 이라를 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서는 이제 키워드가 연결어인데요. 연결어가 이런 however 이라든지 혹은 unfortunately라는 불행하게도 갑자기 사건, 사고가 나오는 이런 경우 역잡이 표현은 항상 모든 글에서 중요한 글이니까 아 이 이하에서 이 글의 목적을 내가 파악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refore does는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얘기로 마지막에 이렇게 두는 그런 연결어니까 같이 챙겨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단서들을 이용해서 글을 풀 수 있는지 제가 예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을 2019년 3월 18일에 3월달 이제 모의고사에 나온 글인데 자 이 글의 목적은 하고 나오고 있죠. 자 여기 알다시피 지금 이 글은 뭔가 고맙다라는 글을 일단 처음부터 하는 거 느낌이 오실 거고 thank you for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현관펜 적어놓은 거 여기가 바로 단서거든요. 그래서 딱 단서가 되는 부분을 캐치를 하시고 여기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서 보기에 가서 매치를 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so라는 그런 표현 그래서 라는 얘기잖아요. so, does, therefore, 그렇죠? 그래서 라는 연결어와 함께 we are asking for 이라는 어 우리 이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썼습니다. 라는 ask 선생님이 아까 ask라는 거 잘 봐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for your permission to contact your child 라고 해서 당신의 아이한테 contact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연결을 하려고 그런 허락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글을 썼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랑 지금 연결하고 싶은데 지금 그 허락 가능할까요? 라는 거예요. 자, by completing the form 자, 끝까지 한번, 뒤까지 한번 글을 읽어보시면 자, 이 어떤 형태 혹은 어떤 형식이겠죠. 그 형식을 채움으로써 you will be giving us permission to contact your child via tax over the summer. 자,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이런 텍스트라는 텍스트 문자 메시지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당신의 아이에게 컨택트하는, 연결하는, 그렇죠? 그럼 permission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허락을 주는 겁니다. 라는 건 이 형태의 어떤 거를 조금 채워주세요. 그러면 허락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 글을 봤을 때 뭔가 기아의 아이와 뭔가 내가 연결을 하고 싶은데 혹은 연락을 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글이겠구나. 라는 거 그게 느낌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permission, 그리고 여기 child, 그렇죠? 여기 컨택트, 여기 이 말이 꼭 들어가 있는 글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봐서 지문으로 한번 볼까요? 자, 지문으로 봤더니 자, 캠프에 참가하는 자녀와의 어떤 연락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당신의 아이와 어떤 문자 같은 연락을, 그렇죠? 컨택트를 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permission, 동의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거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서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니까 일단 디올로 시작한 거 보니까 이메일이나 편지 그리겠구나 라는 거 느낌 오실 거고 여기 단서는 아래에 보시니까 ask for, 선생님이 ask라는 동사 잘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 ask for 이라고 일단 나와 있는데 샘은 이렇게 어떻게 빨리 잘 찾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시니까 just to come on saturday 라는 여기 come on 이라는, 그렇죠? 명령문이 온 거예요. 명령문은 아주 강하게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어떤 글이든 자, 여기 목적 글에도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읽어주셔야 되는데 자, 어딜 그냥 오라는 거예요? 아, saturday, 토요일 날 그냥 한번 와서 ask for 요청을 해달라 라는 거죠. 또 렌털 서비스 어떤 대여 서비스를 한번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be ready to have a fun climb 뭔가 등산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즐기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뭔가 이 글은 렌털 서비스를 ask for 해달라고 와서 그쵸? 렌털 대여를 한번 와서 좀 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이 어떤 암벽 등반 같은 거를 할 때 그쵸? 렌털을 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렌털 서비스 ask 하면 우리가 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자, 그럼 이 키워드가 모두 담긴 지문을 보러 가볼게요. 자, 그랬더니 정확하게 렌털 서비스라는 것을 장비 대여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쵸? 여기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 그래서 암벽 등반이란 말은 어차피 모두 다 잘 나와 있는 이런 등반 얘기는 climb라는 말은 1, 2, 3, 4, 5번에서 다 나오고 있는 소재였고요. 중요한 건 지금 ask for 부터 나와 있는 이 더 렌털 서비스라는 이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렌털 서비스 장비 대여 요렇게는 꼭 집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2019학년도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단서를 찾으러 가셔야 되냐면 여기 중간쯤 보시니까 자, you are required to 라는 표현이 보이실 거예요. ask라는 동사와 required라는 이 동사는 내가 요청하는 거랑 요청이 되어지는 거 지금 굉장히 비슷한 어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required 동사도 잘 챙겨 두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를 한번 잘 읽어 볼게요. 자, in order to further discuss your idea 당신의 어떤 생각을 조금 더 많이 디스커즈 토의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당신은 뭐를 하기로 요청이 되어 있느냐 하면 attend a meeting, 미팅에 참석을 해야 돼요. with a technical team at 2pm on October 8th in meeting room A 자, 미팅룸 A에서 10월 8일 2시에 있는 2시에 있는 그 technical 팀과 함께 기술적 팀과 함께 자, 이 미팅에 참여를 꼭 하셔야 합니다. 라는 거죠. 미팅 참여에 대한 어떤 안내문이구나 라는 거 자, 여기를 정확하게 읽어서 보기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니까 자, 그 모든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그쵸? 회의 참석을, 그쵸? 요청을 하려고 be required to 라는 말과 ask 라는 말이 그쵸? 같은 얘기구나 라는 거 여기 확인이 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뭘 required to 한다는 거죠? attend a meeting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3번이 정확하게 답이 되는 거죠. 자, 다른 지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1번은 회의는 괜찮은데 변경 사유를 알린다 라는 거 뭔가 변경한다라는 이 말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건의안이 거절된 이유를 설명하려고 뭔가 거절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었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모전의 심사를 부탁하려고 그런 말도 아니었고요. 공모전 얘기도 여기 없었죠. 그리고 5번은요 개인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안내하려고 그런 말도 없었죠. 컴퓨터 프로그램 말 자체도 안 나와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두 번 떴던 단어는 미팅이란 단어가 두 번 떴었고 그리고 이 미팅의 참석이라는 거 attend라는 거 그쵸? 여기 전부 키워드 떴으니까 3번이 정확하게 답인 거 확인되시겠네요. 자, 다른 지문 보시면서 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2020년 수능에서 나왔던 지문인데요. 여기 안내문은 목적 글은 마지막에 있었어요. 자, 마지막에 보시니까 에스크라는 이 동사 정확하게 뜬 거 확인되시고 여기 신스까지 단서가 두 개가 겹친 거예요. 여기 신스는 이유의 신스고요. 해석을 해보시면 당신이 그 도그파크는 여기서 애완견 공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애완견 공원의 매니저이니까 당신이 그 애완견 공원 매니저니까 I ask you to 자, 나는 당신한테 무엇을 요청하냐면 이 to, ia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take, measure 이란 표현은 조치를 취하다 라는 거예요. 자, 당신이 제발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to prevent the noise at night 저녁에 뭔가 소음이 굉장히 있으니까 그 소음을 막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조치를 취하는 말 뭔가 소음 때문에 힘들다 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은 매니저한테 보내는 글이었네요. 자, 지문을 보시니까 1번에 보시면 예방접종 일정 이란 말이 일단 나오지가 않았죠. 자, 2번은요. 애완견 공원의 야간 이용 시간을 문의하는 거 시간이 언제요? 라고 묻지 않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 애완견 출입 금지 구역을 안내하려고 지금 애완견 출입 금지 해주세요 라는 말도 없었고요. 자, 4번에는 아파트 인근에 개장한 애완견 공원을 홍보하려고 홍보의 글이 아니었죠. 자, 5번은 어때요? 애완견 공원의 야간 소음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대책을 촉구한다라는 거 take measures라는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 약간 소음 방지라는 거 그대로 prevent noise and not 이라고 정확하게 풀이 된 게 확인이 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 5번이고요. 또 다시 다른 지문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글은 이제 2019년도 글이었는데 보시니까 therefore로 단서를 주고 있었어요. 자, 앞에 무슨 말을 했든 어쨌든 그럼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중간쯤에 therefore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to check the garden for potential dangers까지 현금펜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뭔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는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글 읽든 목적 글이 아니어도 중요하다라는 이 키워드 important은 항상 중요한 글이니까 정확하게 글을 해석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므로 뭐가 매우 중요하냐면 자, 중요한 내용 to, 이하가 중요한 거겠죠. 어떤 그 garden을 체크하는 거 정원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그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잠재력이 있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 정원을 계속해서 체크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은 제발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쵸?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세요라는 얘기 이 얘기가 들어간 걸 찾으러 가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봤다면 이게 근데 어떤 위험성이지? 라고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글을 읽어갔다면 for the safety hour guest라는 아, 왜 우리 이 potential, danger을 중요하게 체크를 했어야 됐냐면 우리 손님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랬던 거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체크를 못해도 답을 찾는 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밑으로 가시니까 자, 보기에서 자, 1번에 보시니까 어떤 안전한 행사를 위한 준비를 지시하려고 뭔가 위험한 거, 그쵸? 어떤 장비 얘기가 나온 적은 없고 3번에도 체험 학습 활동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4번은요, 정원이란 말은 있지만 정원 박람회에 기획자를 모집하겠다라는 말은 없었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체육 대회에 참가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생님이 읽으라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서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랑 가장 일치하는 안전성 얘기하는 이 포텐셜과 세이프티 얘기하는 이 danger과 비슷한 이 단어 안전한 행사를 찾아주셨으면 됐을 것 같네요. 자, 그럼 1번 답 처리하고 또 다른 문제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글은 어디쯤에 단서가 있었어요? since라는 거 선생님이 since라는 단어가 뭐뭐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키워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니까 since you have not yet reached your first anniversary 당신은 아직 첫 번째 어떤 기념일을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as an employee 자, 뭐로 써요? 아, 종업원으로서 그러니까 사원으로서 아직 1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되겠죠. with us, 우리와 함께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부터예요. 자, 이유는 이러한데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I cannot grant your request for a raise. 또 회사에서 raise라고 하면 인상하는 거니까 임금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grant는 give의 조금 더 고급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임금 이상 인상이라는 그 요청을 지금 받아줄 수가 없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절하려고 쓴 거네요. 그렇죠? 그럼 임금 인상을 거절하는 그 이유에 대한 글을 한번 찾아보면요. 1번 같은 경우 바로 임금 인상 요구를 거절하겠다라는 1번이 바로 키워드로 뜨고 있어요. 자, 다른 문제 한번 보시니까 2번은 업무 부서 배정 결과라는 말 일단 나오지 않았고요. 3번에도 신규 사업 아이디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고요. 4번에는 실적이 우수한 사원이란 말도 나오지 않았죠. 5번에 연수 일정 변경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1번에 있는 raise라는 표현이 혹시 내가 회사에서 raise가 무슨 뜻인지 잘 기억을 못했어도 연관을 못 지었어도 아, 여기 raise 인상이란 건 바로 임금 인상이구나 라고 연결을 해서 글을 풀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정답이고요. 다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수능에 나온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일단 계속해서 dear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편지글, 이메일 글 정도가 됐고 여기서 지금 단서는 however 이라는 역접의 연결어와 함께 I would like to라는 공선의 어떤 표현이죠. 나 이것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뭐 하려고요? Change my recipe if it's possible. 만약에 가능하면요. 내 요리법을 바꾸고 싶어서 이 글을 썼어요. 혹시 가능할까요?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단서가 나와요. 자, please라는 표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 제발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이런 please 표현. 자, 글의 목적을 볼 때 잘 보셔야 되고 보통 아랫부분에 많이 위치를 해요. 자, please 제발요. let me know 명령문으로 가고 있죠. 저를 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분은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알려달라는 거죠. I can change my submitted recipe. 내가 제출한 그 요리법, 레시피를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것 때문에 글을 쓴 거죠. 나머지를 잘 읽지 않아도 여기 단서 두 가지만 읽어도 지금 답을 찾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1분만에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보기로 한 번 가셔서 자, 레시피 바꾸는 거 가능한지라는 얘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정답은 정확하게 요리법 레시피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쓴 건 맞죠. 자, 그럼 나머지 한 번 지문 들어보니까 1번은 요리 대회 일정. 이 얘기한 거 아니죠. 자, 2번은 요리 대회 심사 결과. 이것도 아니고요. 4번은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해주세요. 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요리법 얘기한 건 맞지만 새로운 어떤 요리법 개발을 요청한 건 아니었고요. 자, 5번에 요리 대회에 불참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 혹은 대회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소재와 단서를 정확하게 보시고 3번을 답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른 지문 한 번 더 보실게요. 자, 이 글은요. we would, does 라는 거. 아까 therefore 라는 구문 말씀을 드렸는데 so 라는 구문. 자, 그래서 이 글을 왜 쓴 거냐면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연결을 does 를 보실 거고 여기 또 we would, like to 라는 공손한 표현과 함께 ask 가 떴죠. 그쵸? 이것 때문에 글을 쓴 거다 라는 거 이걸 요청하려고 글을 쓴 거고 if 라는 거 이 이야가 정말 중요하게 읽어주셔야 되는 단서예요. 자, 그럼 여기만 읽고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한번 보실게요. if you could give a speech about your writing process 뭔가 지피라는 그런 과정에 관한 어떤 연설을 당신이 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요청을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라는 글이죠. 이 사람은 아마도 작가인가 봐요. 그래서 작가한테 어떻게 지피를 하는지 그 과정을 조금 연설을 해주십사 하고 이 글을 쓴 거 같아요. 그쵸? 자, 그럼 보기를 바로 들어가셔서 1번에 보시니까 이 writing이라는 걸 소설이라고 말을 한 거 같고 그리고 소설 창작 과정 즉, 지피라는 그 과정에 관한 강연, 스피치를 요청하려고 그쵸? 정확하게 1번 나와 있고요. 자, 2번은요. 강연의 일정이 변경됐다 라는 말도 없었고 사과하려고 하는 글도 아니었죠. 자, 그리고 3번은요. 뭔가 잡지의 정기구독이라는 말 매거지라는 말도 없었고요. 4번은 출판물 편집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려고 뭔가 유의해주세요 라는 말 없었죠. 5번에는 잘못된 기사 내용, 그쵸? article, 어떤 newspaper 이런 말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correction, 정정을 요구하는 이런 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답 1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른 질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번 글은 또 처음부터 바로 내 감정을 나타내면서 목적을 바로 말해주고 있죠. we are pleased to, we are excited to, 혹은 thank you for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to 이야기하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유, 여기를 잘 읽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 introduce our company's recently launched emergency training program for teachers. 여기서 emergency training program 하면은 어떤 CPR 같은 응급 처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런칭을 한 거예요. 출시를 한 거죠. 최근 출시된 이런 응급 트레이닝 하는 프로그램, 이 회사에서 만든 거를 introduce, 우리가 소개를 해주게 돼서 너무 지금 반갑다, 너무 즐겁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봐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출시된 걸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주게 돼서 고맙다라는 거니까 뭔가 그에 대한 안내문이겠구나 라는 거, 여기를 정확하게 읽어서 여기 가장 맞는 보기를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자, 보기를 갔더니 뭐라고 하나요? 자, 1번에 보시니까 효과적인 긴급 구조 요령을 설명하려고 지금 긴급 구조라는 말과 아까 emergency training program은 다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이번에는요. 심폐소생술 강좌,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한 CPR이라는 게 심폐소생술이고 그 강좌가 emergency training program이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그 강좌예요. 그거를 교사들한테 홍보하려고, introduce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쓴 거죠. 그래서 2번 괜찮고요. 자, 3번은요. 학교의 긴급 구조 교육 일정을 공지하려고 어떤 데이트가 어떻다, 날짜가 이렇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데이트 얘기 없었고요. 4번에는 심폐소생술 강좌의 담당 강사를 모집하겠다. 어떤 강사를 모집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게 아니라 강사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니까 여기 강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도 강사 모집은 아니었죠. 자, 5번은요. 심폐소생술 수강 교사의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이미 교사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교사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만족도가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이 질문이 2018년 수능에서 나온 질문인데 아래쪽에 보시니까 We would please, would you please? 라는 please가 떴죠. 여기 잘 보셔야겠죠. 자, would you? 라는 표현은 항상 공손한 표현이에요. 자, 제발 당신이요. Let me know. 자, 나에게 이거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If it's possible to make a group reservation for the program for Saturday, November 18 이라는 이 날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그룹으로 reservation 하는 거니까 뭐 단체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단체 이야기 가능할지 안 할지 좀 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단체 이야기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겠네요. 그쵸? 자, 그럼 단체 이야기란 말 들어간 거 꼭 한번 찾으러 가보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람 시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건 아니죠. 단체가 그룹으로 make a reservation 하는 거 예약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묻는 거니까 1번은 될 수가 없고 2번은 교내 행사에서 초청할 강사로 추천하는 거 아니었고요. 강사 추천 얘기 아니었죠. 3번에는 프로그램 단체 예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려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새로운 체험학습 프로그램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란 얘기가 없었고 5번에는 견학 예정 인원수의 변경 변경이 아니었죠. 지금 이만큼 그룹 단체 예약이 가능한가를 묻는 거니까 지금 변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른 질문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는요. 일단 중간쯤에 보시니까 I was wondering 자, 내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I was wondering 여기 표현을 또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너무 궁금해서 글을 쓴 거거든요. 자, if 이거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You could send me one. 너가 나한테 하나 보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원이 뭔지는 여러분 알고 가셔야죠. 그래서 이 원은 뭔가 대명사니까 앞에 가서 그 원을 찾는 거예요. 원을 찾으러 갔더니 아, 여기서 지금 명사가 될 만한 어가 붙은 명사는 a city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cd가 있는데 그 cd를 나한테 보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글을 쓴 거네요. 그럼 cd 얘기하는 거 찾으러 가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밑으로 가셨더니 cd라는 말은 일단 2번에밖에 없죠. cd를 보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하려고. 그쵸? 정확하게 2번에 나와 있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cd란 말이 없고 자원봉사 참가. 그쵸? 그런 얘기 없었고 3번에서는 신청서에 기업한 주소 수정이란 말도 없었고요. 양서류 생태 조사란 말도 없었고 5번에 오리엔테이션의 어떤 참석 여부 이런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cd라는 2번 정확하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다른 지문 한번 보실게요. 자, 이번 글은 또 역접을 이용해서 자, 지금 글을 내한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appreciate라는 말 뭔가 thank you for 이라고 바로 나오면 좋지만 조금 더 고급 단어인 appreciate를 써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I would really appreciate 아까 말했듯이 would라는 표현은 공손의 표현이고 내가 너무너무 정말로 정말로 고마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 등록이 가능할까요? 라는 걸 문의하려고 글을 쓴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의 어떤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라는 말과 가장 적절한 보기를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번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건 아니었고요. 자, 이번에 어떤 관람권 구매 대행을 해주세요 라는 말도 아니었고 3번에는 어떤 파티를 위한 장소 예약도 아니었죠. 그걸 취소한다는 얘기도 아니었고 4번에 주말 가족 여행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 이게 지금 아니죠. 자, 마지막에 보시니까 야구 경기 관람 여행에 아들의 추가 등록을 부탁하려고 라는 말이 여기서 뜨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게 지금 어떤 거에 대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치만 내가 읽은 키워드는 여기 정확하게 있으면 그 키워드가 담긴 문장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야구 경기 관람 여행이라는 말은 여기 문장에서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그치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끌어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 보시면서 자, 점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너무 고맙게도 첫 문장에서부터 I do like to thank you for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보통 thank you for 이렇게 하지만 정말 종중하게 I do like to thank you for 하고 for ea 하게 돼서 너무 고마워서 글을 쓴 거예요. 자, for ea는 뭐냐면요. approving my request 뭔가 내가 제안을 한 게 있는데 그 제안을 뭔가 approve 허용을 해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 이 death은요. 이 제안이 뭔지에 대한 어떤 동격 death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제안은 즉 그 회사가 pay for my colleague tuition 이라는 내 대학 등록금을 pay해준 거 지불해준 거에 대한 어떤 제안인가 봐요. 어떤 그거를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내가 대학교를 가는데 대학교 등록금을 대줬나봐요. 여기 회사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 글을 쓴 거니까 자, 대학 등록금 얘기 그리고 감사하다는 얘기 이 말이 들어가야겠죠. 자, 정확하게 1번에 학비 지원 승인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 자, 감사한다라는 말은 지금 1번밖에 없죠. 2번은 뭔가를 부탁하는 거고 3번은 뭔가 문의하는 거고 4번은 뭔가를 요청하거나 5번은 뭔가를 제안하는 건데 지금 이 글은 제일 처음부터 나왔다시피 thanks for 이라는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 글을 썼습니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장만 보시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여기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니까 I'm writing to ask 라는 말 나오죠. 아, ask 정말 잘 알아놔야 되겠구나. 글의 목적을 읽을 때 그쵸? 자, 이 이하를 to 이하를 당신한테 지금 요청하려고 이 글을 썼어요. 라고 바로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를 to ask 를 이용해서 바로 여기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잘 읽으면 이 뒤에는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분만에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니까 financially support the marine biodiversity preservation campaign 이라는 어떤 캠페인의 financial support 이니까 돈 쪽으로 재정 쪽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후원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어떤 재정 쪽 후원을 조금 요청하고자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정 쪽 후원을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말을 찾으러 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니까 뭔가 전시회 홍보가 아니죠. 뭔가 financially하게 서포트하는 거 그쵸? 재정 지원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공모하겠다라는 건 아니었고요. 3번에 보니까 어떤 기부를 부탁한다는 거 financially support 가 다른 말로 도네이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한글말로 조금 바꿔서 기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부탁하려고 기부를 ask 하려고 그쵸?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4번은요. 뭔가 법률 제정을 해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5번은 뭔가 연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쌤, 저는 산호초 보호인지는 몰랐는데요. 해도 괜찮아요. 제가 읽었던 그 문장에서 정확하게 키워드가 일치되는 부분을 찾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산호초 보호를 위한 글이었는지 너무 궁금하면 다시 올라가셔서 한 문장 정도를 더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글을 읽어 갔더니 아, 이 내 재정적 서포트가 왜 필요한가 봤더니 여기 코랄 리프 라는 것이 아래 주석에도 산호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방금 캠페인 뭔가 유지 보수하는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그런 캠페인이 바로 이 산호초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한 번 체크 정도는 해 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수능장에 올라가시면 자, 이 키워드 가지고 가서 키워드랑 가장 비슷한 말 아, 기부를 부탁하려고 여기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안내문 그리고 이제 편지글과 같은 글의 목적을 말하는 어떤 개념 설명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푸시면서 그 개념을 적용하고 이 팁을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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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